1프로TV 제가 사랑하는 장우석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오늘 왜 그럽니까 제가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글로벌 라이브요 네 글로벌 라이브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다음 다시 또 아니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약간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죠 얼마 하셨죠 거의 이제 1년은 아니고 6개월은 넘었어요 아 6개월 넘으셨군요 그럼 이제 두 분 다 네 슈카 님도 그렇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따로 뵈니까 저희는 자주 보니까 그래도 쭉 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소문에 의하면 저희 둘을 내보내고 미모에 무슨 여성 MC를 원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장 부사장님 그렇군요 저도 이제 마침에는 여도원 앵커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굳이 그런 건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약간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부드럽고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하여간 뭐 제가 보기에 좀 아쉽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들었고요 어디 가시는지 건강하시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일단 하기 전에 제 노트북 피디님 전원이 부족하답니다 밥 달랍니다 그래요? 밥 달랍니다 일단 어제 말이죠 어제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이죠 좀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유로 보겠다 많은 분들이 장 끝나고 나면 어떤 시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황이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오늘 아침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찾아봤습니다 그 원인 찾으셨어요? 못 찾았죠 제 얼굴 보면 모릅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너무 세게 나왔다 라든지 심려물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금리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지 않았나 물론 이제 어제 일부 연준위원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시장에는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리 얘기했지만 그 파월 연준위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 연말 가서 연준 자선 숙소를 한다고 했는데 왜 빠졌을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오늘 주제가 그래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 두 가지 볼 건데요 어제 시장의 하락은 이유가 뭔지 보는 데고요 제이평고 측에서 애플의 호실적은 호실적 예상한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애플은 읽어보고 나서 실적이 정말 잘 나오겠다 느꼈으니까 혹시 애플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잘 나올 것 같아요 봐주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나왔던 기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9.7 전망이 9.8 낮게 나왔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사실은 지난번 CPI가 얼마 나왔습니까 7.0 똑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높게 나온 게 아닌데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늘었죠 20만 2천 명 예상했는데 23만 명 보여주면서 조금 증가했지만 20만 거 때문에 거의 완전 고용이거든요 쭉 증가했지만 이것도 이거 갖고 주가 많이 빠졌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년 국제수익률이 1.697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것도 지금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도 별거인데 그러면 왜 장이 빠졌는지를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지수를 봤더니 나스닥 지수가 그냥 내리막길 걷는 겁니다 하루 종일 쭉 빠지면서 결론은 뭐냐 2.51% 하락을 끝났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수님 뭐예요 이렇게 빠지면 이유가 보통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차익매물 차익매물 뻔한 기술적인 조정 아니면 손절 아니면 포트폴리오 재조정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그 기사도 없었어요 전혀 없는 기사가 보여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있었던 기사는 뭐냐면요 해지펀드가 약간 기술주를 매다하고 있다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게 오늘 월가의 뜨거운 한 줄 기사였어요 Why this spy drop today so much 이거죠 왜 오늘 S&P 500 지수가 많이 빠졌냐 이게 흔히 우리 네이버 게시판 게시판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게 뜨거운 분위기를 밟았습니다 왜 빠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글이 올라갔고 이 댓글 수가 한 천 개가 넘어가는 댓글 달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거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거 캐시우드가 최근에 우리 손실 현재 지금 ARKK가 고쩐인데 반토막 났거든요 반토막 난 이유가 뭐냐 시장이 매우 비합리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솔직히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기나 좀 함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분이 물론 저희가 이분의 어떤 운영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태프 운영하시는 분이 이런 기본적인 답변을 하실까 어차피 시장은요 비함정이 맞죠 어차피 우리도 예측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비함정인데 그걸 핑계된다는 건 너무 이유가 안 되는 거고 해서 딱 보시면요 ARKK가 지금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어차피 시장은 누구 내책이 안 되는 거고 제가 2년 전에 2년 전에 글로벌 라이브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시장이 자판기다 자판기인데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게 되면 커피가 나오잖아요 이 자판기에는 돈을 넣지만 커피가 나올지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투자했지만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치 자판기처럼 근데 물론 자판기에는 돈이 넣는 거가 나오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자판기가 시장에다 표현했거든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주가에 빠지는 거 있어서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모든 것들을 워즈 프라이드 인 프라이스 인 뭐냐면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러면 가격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많은 분들이 오늘 오늘 올라갈 거야 다 똑같이 생각한다 보십시오 그러면 주가가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빠질 거야 그러면 다 아무도 안 사겠죠 그냥 기다리면 되겠죠 그럼요 시장에서 매매가 있다는 건 다른 관측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서 오늘 가져온 정답은 바로 이 문구였어요 이 문구 이게 수천 개 아마 1500개 댓글이었는데 가장 많은 댓글 달렸고요 가장 정답이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뭔 뜻인가 막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시장은 예측이 불가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시장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의 보상이 실적을 쭉 오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시장의 흐름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어쨌거나 어제의 하락은 어제의 하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히 뭐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미국 시장은요 미국 시장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을 쓸 때 보통 미리 한 시간 전에 쓰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다시 지웁니다 틀려요 분명히 이럴는데 막판에 가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시장을 예측하니까 나한테 이 리딩 방송을 들어라 내가 리딩한 따라오면 돈을 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건지 그죠?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위험한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진짜 이렇게 누구도 예측 못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게임스탑이요 지금 고점 대비 75%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한 번 게임스탑이 NFT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암호화폐 관련한 주가 올라갈 때 제가 뭐라고 경고했냐면 올해는 말이죠 이러한 기업에 물려버리면 못발해 나온다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의견이 34달러입니다 목표 주가가 그러면 지금 얼마하냐 122달러 주식을 얼마나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반은 반토막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훨씬 더 실적을 가지고 감안한 주가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해서 이런 주식도 이렇게 실적이 없는 주식도 이런 주가에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 얼마나 상당히 뭐랄까요 예측 불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열린 마음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올해는요 올해는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뭐 지금까지 투자한 게 뭐냐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올해는 올해는 S&P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 입니다 1957년부터 2021년도까지 연평균 순율이 10.5%입니다 매년 혹시 우리 아시겠지만 편안하게 내가 투자해서 10% 이상 가져갈 만한 투자 수산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7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7년이면 2배고요 가만히 있어도 20년이면 7배가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글로벌 라이브 들을 필요 없겠다 우리 교수님 들을 필요 없겠다 장구석 보지 말자 그냥 집에서 가만히 지수 관련된 지수 관련된 지수 관련된 하시겠지만 물론 이제 이게 기본이지만 저희가 또 매일매일 기사를 전해드려니까 문을 열죠 근데 투자로 보게 되면 올해는 소재간 약으로 S&P500 지수가 가장 안정된 수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도 올해는요 많은 분들이 예측 불가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서 위험에 좀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포트폴리오 다양화시키면서 위험에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더 좋은 것은 아예 S&P500 지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주변 분들이 아 난 뭐 투자할까 물어보신다 그러면 올해는 적어도 스파이에 투자하라 조언하시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파이에 투자 일단은 올해는요 이렇게 조금 눈높이 낮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면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4GS가 얘기했던 애플의 호시적 이유를 갖고 왔는데요 실적은 1월 27일 날 발표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발표가 되는데 첫 번째 아이폰 출현한 증가 즉 아이폰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올 3월 말 이후에 3월 말 아 이거 못합니다 3월 말 이후에 최고 시적을 보일 거라고 예측했는데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로 인한 타격이 3월 말 이후에 주가에 반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3월 말 3월 말 진행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적정파가 30배인데 현재가 27배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주가는 분명히 약 10% 올라갈 수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이 고점 대비 한 5% 밑에 있거든요 이걸 딛고 올라가서 10% 올라간다고 하면 충분히 더 올라가서 아마 18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빅테크에 대한 실적에 뭔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다른 게 없던 되게 애매모호한 얘기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숫자 간 얘기로 가서 보자 이러고 보자 하는 건데 가장 많이 실적에 대한 호감 받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 정도로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애플은 실적이 어디서 판단이 되냐면 아이폰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도 다음 분기에 한 7천만 대 이상 나온 거를 보니까 애플 아이폰 때문에 매출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한 80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치게 되면 한 100조 원 정도 이상을 바이백하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이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매년 배당을 10% 올리는 기업이니까 제가 보기에 뭐 하나 남을 데가 없는 기업이니까요 정말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애플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모를까요 테크 쪽이 좀 불안해도 가져가면 딱 좋은 종목이니까 올해 만약에 지금 없는 분들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 시적이 좀 주가가 내려오면서 약간 빠지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살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니까 다시 한 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가장 먼저 베어마켓에 진입한 업종이 있습니다 베어마켓이 뭡니까 고점됨 20%가 빠지면 베어마켓 지집인데 어떤 거냐면요 테크 소프트웨어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모여있는 섹터인데 딱 보시면 어떤 기업이 있냐 마이크로스프트 세일포스.com 어도비 인트위트 오라클라드 있는 건데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IGV라는 ETF가 현재 약 21%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조사한 바 한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워낙 높이 성장했던 기업들이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고포화에 대한 부담감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IGV ETF의 평균 퍼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평균 퍼? 평균 퍼 얼마나?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 지금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비싼 기업 적자 기업 작은 기업 꿈의 기업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스프트 같은 기업들이 적자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기업도 아니고 꿈의 기업도 아닌데 비싼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100배에서 약간씩 내려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한 50배까지 좀 빠지는 게 어떻게 했냐 물론 일각이지 소수 의견인데 그 정도까지 고퍼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얻어맞는 ETF가 IGV인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일단은 성장하고 있는 테크주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섹터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21%까지 하락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올해는요 이런 퍼가 높은 경우들을 피하셔야 되는데 혹시 퍼가 낮은 경우만 보유하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퍼가 낮다라는 거 나는 금융주 일색이다 나는 에너지 기업 일색이다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퍼가 낮다는 건 어찌 보면 미래지향성이 좀 훼손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는 성장을 나는 노평까지 안다는 얘기인데 그럼 뻔하지 않습니까 빅테크 더하기 테슬라 더하기 이런 것들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울리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그냥 그럴 거면 퍼 낮은 것만 찾으실 거면 현금을 가져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미 IGV 같은 종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있는 기관은 버텨야 됩니다 버텨 수밖에 없고 언제 다시 올라가느냐 1월 20일 날 아까 보이는 것이 1월 27일 날 애플 실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나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지금 빅테크 팡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내리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여파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아이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좋게도 안 보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약간의 보유하시면서 기다려라 좀 이 구간을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글로벌 라이브를 그만두고 알리바바 존버 유튜브를 만들어서 같이 버티려고 합니다 알리바바 존버 유튜버는 지금 구독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이면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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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는 한순 그 소리만 나오는 그 유튜브 뭐라고 하죠 SM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ASML ASML인가 그것처럼 다들 아 이거 뭐냐 그래서 솔직히 뭐 알리바바 같은 걸 좋은 기업이니까 가져가면 좋은데 그런 분들만 모이면 한숨밖에 없다는 거 하는 거죠 다 섞여야 돼요 각각 섞여서 나는 금융주의 있다 나는 에너지다 하면서 뭔가 자는 것도 보여주면 힘이 나는 거니까 우리 교수님의 알리바바 유튜브는 실패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어려운 거에 버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좀 장을 덜 보셔야 됩니다 장을 덜 보시고 시세를 덜 보세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 여러분들이 막 아 그럼 주식을 팔아볼까 하는 생각들은 아주 진짜 실적이 없는 기업들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팔까 고민해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팡조목들은 팔 필요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어제 혹시 버징 여론트 소식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어제 갑자기 5억 달러 정도의 사체를 반응한다는 전환사체 역시 좀 불안불안했네 근데 그 전환사체 규모가 5억 달러인데 그 5억 달러가 얼마나 큰 건지 혹시 아세요 버징 여론트의 시가총액이 25억 달러입니다 그중에 5억 달러를 더 사체를 발행해갖고 현금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얼마나 주가가 얼마나 시속되겠습니까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모습뿐인데 혹시 그런 게 왜 라고 그러면 한번 고민해봐야겠죠 돈을 못 버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팡 이런 점부터 돈을 벌기 때문에 약간 주가가 빠져더라도 버티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평균 빅테크 돈 버는 빅테크가 고점 대비 10에서 20% 빠졌으니까요 고점으로 빠져있는 게 보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부사장님께서 버진을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제가 다시 오해를 좀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버진 갤럭틱 싫어할 리가 없죠 그러면 버진 갤럭틱에 현재 돈을 못 벌고 하는 실적을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기업을 싫어할 필요가 없는데 또 이렇게 빠져나가실게 이게 아니고 저의 약간의 장점이 단점인데 뭔가 딱딱 얘기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한테 딱 와닿거든요 왜냐면 그 주식을 보유하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지금 버진 갤럭틱이 많이 보유한 종목 50위 중에 중위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잘 보이게 해서 장호수 이쁘다 좋은 얘기하네 이쁜 얘기하네 한다고 한들 결과는 참혹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저 혼자 만약에 다 올라간다는데 혼자 우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라서 전화가 그 주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는 거 그럼요 같이 보겠습니다 rbc가 오늘 포드에 대한 투자금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아웃퍼폼에서 섹트퍼폼 즉 매수에서 중립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26달러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을 변모하는 그런 모습은 좋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작년 한 1년 반전 2년 전에는 주가가 4달러였어요 4달러였으면 26달러는 얼마입니까 벌써 뭐 6배 올라간 거잖아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자 그다음에 이런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퍼가 내려가면 좋다고 얘기하면서 좀 기다려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좀 쉰다 한들 포드의 주가에 대한 상승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미 일반 차를 만드는 기업이 전기차를 만들면 되게 잘 만들 것 같아요 또 이미 솔직히 F1억은 검증자 찾았습니까 거기다 전기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또 미국은 아시겠지만 트럭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뒤에 지문실하겠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많이 팔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많이 올라갈 거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어차피 당분간 쉬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너무 매도 기능을 받아보지 마시고 약간 쉬어가자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그림이 이게 F1억은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커요 차가 커서 우리 국내에는 아마 차가 있어도 주차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해가 되냐면 중국에 나갔는데 중국 똑같이 판매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F1억에 전기차 번호를 씌운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판매가 잘 되면서 지금 기담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F1억에 대한 관점을 너무 나쁘게 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같은 관점에서 지행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행과 그다음에 F1억에 F1억에 대한 테슬라까지 같이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또 약간의 주가가 얻어맞았는데 어제 악재가 세 가지 터졌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에 대한 약간의 해킹 우려 그게 커지고 있어요 만약에 해킹한다고 그러면 아침에 제가 얘기했지만 마치 영화에 나오는 듯한 차가 막 스스로 부딪히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첫 번째 우려였고 두 번째는 사이버트럭이 약간의 그러니까 이거 F1억을 싸우려고 그러면 사이버트럭이 나와줘야 되는데 올해 사이버트럭에 대한 추시가 거의 물걸렁한 걸로 나오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그 주가가 빠졌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어제요 어제 포드가 999억 달러 찍었습니다 장중에는 1000억 달러 찍었지만 종가상 999억 달러였거든요 그만큼 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만큼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건데 수직한 얘기로 이재사 포드가 1000억 달러 시청을 보여주는 건 늦은 건데 어쨌거나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약간 테슬라 압박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오늘 제이미 다이먼의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 조금 전에 제이포건치에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좋게 나왔죠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주가는 빠집니다 참 특이해요 이게 특징인데 왜냐하면 미리 올라 버려요 미리 올라 버리기 때문에 이번 아마 올해 얼마 안 지났죠 올해 들어 한 6% 올랐거든요 반을 토해내고 있는데 이미 그게 다 반영됐다는 거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 사실 주가보다 어제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이 말 때문에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 있는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몇십 년 만에 놀라운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하지만 금리는 4번 이상 4번 이상 4번 이상 4번 이상 이상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들이 얘기하시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그 연합력을 본다 그러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말이 가장 연합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금리 이상이 우리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락의 레디핑크 회장이라든지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보통 이렇게 실적 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그 말이 상대기 시장 연합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통상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발표되거나 그러면 그러고 나서 실적의 바탕으로 더 오르거나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으로 보였었어요 그런데 금융주는 그런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금융주는 왜 그러냐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 될 우려가 있다 예상된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너무나 빨리 주가가 미리 반응되는 거예요 그런데 테크 쪽은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기준이 뭡니까 발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그건 촉이죠 촉 촉밖에 없어요 그 촉인데 그걸 근거를 세우라고 하면 쉽지 않죠 그렇네요 그래서 결과 나오고 나서 움직이는 거고 금융주는 이미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미리 올라가고 실제 나와버리면 이게 뭐야 이게 상치보다 별로 아닌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거나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즘 진짜 마지막에 날카로운 질문 마지막에 날카로운 질문 흐르시렸든다 마지막에 그냥 또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실적이 금융주 실적 그래서 금융주는요 보통 실적 전에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고 막 그 뭐죠 실적을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면 있지 않습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올해 주가가 빠지니까 만약에 할 거라고 그러면 테크 쪽이 좋은데 그 역시 또 우리가 예상이 안 되는 거니까 어닝풀 하지 마시고 결과를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도 뱅크 어미니카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자정까지 세미나가 이제 마감입니다 마감 끝나고요 내일부터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1월 15일 날 아침 10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2교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1교시는 전내원 부장이 종목을 얘기할 건데 제가 전내원 부장 그 바꿔던 자료를 엄청난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 돈 많은 슈퍼리치를 위한 종목 11개에다가 그 발굴 노하우까지 적혀있으니까요 보시면 깜짝 놀랄 걸로 보이니까 꼭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좀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가 막 나오고 있는데 아마 실적에 대한 기사가 많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블랙락입니다 실적이 예상치가 10.16 EPS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치는 제가 지금 표기해드릴게요 자 예상치는 10.16 그런데 결과치가 10.42니까 잘 나온 거죠 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자산관리 금액이 드디어 10조 달러를 보여주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10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1.25원이죠 그 정도 보여주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지금 미리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 주가가 빠지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지혜평호 체이스 역시 주가가 좋았습니다 32센트가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 또한 미리 올라가는 그런 바람에 주가 현재 2.7% 빠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요 웰스파고 웰스파고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웰스파고는요 한 5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불법 영업 관행에 대해 주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하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진 거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2.3%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실제 지금 EPS가요 12센트 비트에서 1.25%가 나오면서 주가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실적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인베스 그러니까 아이비 쪽 매출보다는 조금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동이 있는 기업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웰스파고 같은 기업들 홍콘 시티그룹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교수님이 좋아하는 요들만 하고 요들만 하고 더 이상 안 받는다 하다 보니까 요게 나오죠 라이센스 2.6라고 해서 요들만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의 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요들만 보호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막 쉬고 있는 기업 디즈니인데요 디즈니가 하두시다 보니까 드디어 국엠아임에서 매일세의 중립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디즈니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매출이 전반적인 전체 차지하는 비중의 한 4분율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케이블 TV도 있고 또 태양파크도 있는데 사실은 케이블 TV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태양파크가 언제쯤 저희가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죠 공원에 언제 가겠습니까 점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적자가 쌓여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영화 보시면 며칠 올라온다고 보시는데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요 빨리 경제재해가 되지 않으면 주가가 좀 더 연장이 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갑니다 보스턴비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사무엘 잭슨이라고 하는 사무엘 잭슨 맥주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거 먹은 주가가 최근에 엉망됐습니다 오늘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한 음료 비슷한 것만 했었었잖아요 빠진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하드셀차라고 하는 그거 있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똑같이 언어의 전망을 낮춘 건데요 그게 뭐냐면 약간의 단맛 나는 맥주인가요 그런 건 과일 맛난 맥주인데 그게 완전히 실패했어요 처음에 좀 팔린다 하다가 그 드신 분들이 이거 뭐지 술도 아니고 음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맥주가 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사실은 어제 어제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제가 저녁에 미팅이 있어서 저녁을 먹었는데 어쩔 수 없이 술을 술을 한 잔만 한 잔만 그래도 진짜 많이 드신 건데 예의상 했는데 와 진짜 최근에 술을 처음 했거든요 와 우리나라 술이 그렇게 돋겠습니까 소주가 소주가 엄청 독하더라고요 25도입니까 그게 몇 도죠 죄송합니다 절가 그렇다고 저는 이제 한 2년 만에 처음 입어둔 거였어요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그렇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스턴비어만 주가 빠지니까 맥주가 안 된다고 보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만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코로나 맥주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맥주 컨셀레이션 브랜드라고 하는 거기서 만드는 맥주는 잘 팔리고 있고 그 기업은 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의 호불호 갈리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볼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세히 보시는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키워드리면 지금 보시면 초반에는 올랐어요 왜 올랐냐면 우리 금융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건 뭐냐면 금융주가 제가 알겠지만 실적이 나오면 얼마나 잘 나오겠습니까 이미 이 얼마 안 되는 기간 1월 달 들어갔고 대부분 다 1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올라갔으면 충분하지 더 올라가겠냐 싶으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실제 금융주 관련 실적이 나와주면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S&P500이 0.59% 하락이고요 다우가 0.59%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이 0.69%가 내려가면서 오늘도 왠지 느낌이 좀 쌓아합니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매불 보고 마무리하게 보겠습니다 아휴 좀 안 좋습니다 좀 똑같이 잠깐만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많이 빠진 종목이 MS부터 이쪽에 있는 거 반도체까지 성장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었는데 오늘까지도 굉장히 짙은 이게 무슨 색깔 고등색이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가 오늘까지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또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빠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네거시 자동차 업체 포드나 GM의 약간의 경쟁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버 트럭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트럭이 약간의 주요 인기 품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리비아운드 트럭 아닙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사이버 트럭이 글쎄요 점점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 글쎄요 오래 말해야 될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 될까 그런 우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또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 금융주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혜평원 체스가 4% 넘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뱅크 어메리카 시티까지 빠지고 딱 하나 올라갑니다 웰스파고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것도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뭐냐면요 여행 관련주입니다 여행 관련주 크루즈 같은 기업들 여행 관련주가 최근에 오미크론이 중증이 아니다 그다음에 권력도 금방 낫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여행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딱 장이 올라가면서 딱 기분 좋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장이 좀 서늘한 게 조금 아쉽네요 다음 주에 올라가면 교수님 가시니까 올라가네요 또 저를 또 그렇게 아유 돈담이죠 하여튼 부사장님 정말 6개월 동안 진짜 농담이 아니라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주인공은 사실 부사장님이시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부사장님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부사장님 말씀으로 더 풍요롭고 따뜻하고 수익 있는 밤을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어도 이렇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험 생활하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 그때는 그런 걸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어른이 돼서 저런 라디오 프로그램에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꿈을 가졌었는데 그거에 거의 준하는 꿈을 실현시켜 주신 김동완 소장님, 이진우 기자님, 그리고 정영진 프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주 세 분 덕분에 제가 아주 인생에서 아주 풍요로운 추억을 갖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쁜 걸로 해주시지 여러분들 저는 또 다른 곳에서 좋은 곳에서 또 만날 수 있길 고대하면서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상상치 구독과 좋아요는 사이에게 하는 것입니다 herman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